박수 이 땅의 권리가 그때로 컸을 때 내 사랑하는 자퇴관호사 꼬리치며 춤추며 밀려다니다가 어떤 허무의 그물에 걸리여 삶이 좋던 권산경이나 하루 예지트의 왕처럼 미나가 됐을 때 어떤 외롭고 가난한 시 밤늦게 씨를 쓰다가 쇠주름 맛있게 그리의 안기가 되어도 좋다 그리의 시가 되어도 좋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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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년이야 내 몸을 앞서질지라도 내 희망 나와있으리야 명태 명태라고 이 세상에 나와 있으랴 명태라고 감사합니다 제가 노래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편정을 예의주시하면서 노래를 했는데요 관객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이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문화예술 상당히 관심과 깊은 애정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신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의 말씀을 뜨거움만 부탁드립니다 단단 영유하게 먼저 소개를 해야 되는 것이 예라고 한단이 들었어요 먼저 인사부터 다시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악과 레이스 황상에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아름다운 연주로 연주해주실 황선한 피아니스를 소개합니다 연한 부두에는 배호 노래를 비내리는 인천한 부두와 함께 러시아 상트펜테르크 광장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또한 오늘 공연하는 이 제물포 불합불 러시아 공축관 누가요? 사바틴 제가 그냥 러시아 해도 되는데 그쵸? 러시아라고 강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혹시 계신 관객분들 중 가운데서 러시아를 다녀오신 분은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그쵸? 최소한 몇분들 다녀오셨을 거라고 사료가 되는데 다녀오신 분들은 압니다 러시아에서 러시아라고 하면 못 알아들어요 러시아에서 뭐라고 해야 된다면? 러시아에서 당사합니다 러시아를 다녀서 제가 감히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그곳 어디에서요? 어디에서요? 러시아에서 무려 15년간을 공부하고 그곳에서 온편한 가수로 활동을 했던 하나 잠시 주제넘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러시아 건축자 사바틴에 의해서 설계한 이 국제 사교장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그곳에서 공부했었기에 오늘 이 배우 노래와 그리고 러시아 노래를 통해서 뭐랄까요? 나를 국제문화 외류와 인천의 문화적 다양성을 빌어내 보자 합니다 이 무스르무스키의 노래 중에 아주 해악적이고 비판적인 누구나 들으면 제네수구나 라고 느낄 법한 노래 벼묵의 노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벼묵의 노래를 제가 불러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곡은 러시아의 가장 서적적인 작곡자가 있습니다 성은 차시오 이름은 뭘까요? 이 코프스키입니다 그러겠죠 이 코프스키입니다 차이코스키의 오페라 에프게니의 오데린에 나오는 그래민 장군의 아리아를 여러분들께 불러드릴 텐데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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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연소 오이코하신 흥 foundations 비 Hearts 흥미 ziemlich благ 흥미를 백 입니다 흥미를 예! 흥미를 cane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자비었 그로일 ruff 다누읍 바스물받 뇨룸 나뉘 나뉘 하하하! 왕 하하하! 블랙 에야 아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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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늬 데than n0 аз لا 카파파اه 에이 블랙 하innen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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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의 어 날이 parity 이승을 eti 이승이 edor 남성 미시 이스텍이 왓기고 하하 이스텍이 털라엘 이스테리아 미야 하하하 이스텍이 왓기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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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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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이어서 안개 긴 장수 받으세요. 만개 긴 장수 받으세요. 만개 긴 장수 받으세요. 나여서 고를 말없이 쓸어 안고 울고만 있으니까. 지난날 이 자리에 새긴 그리를 두려우시 담은 그 글씨. 다시 한번 어루만지어. 돌아서를 장수 받으세요. 다시 한번 어루만지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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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비탈긴 산길을 따라 거렸던 산빛을 해 수많은 사명을 가슴을 훔쳐치고 울고만 있습니까 가버린 그 사랑이 남편 발자취 낙엽만 쌓여 가늘에 대해 외로움을 다행하면서 돌아서는 자춘다고 무 DENNIS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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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댓글고 비밀이는 뭐라고요? 인천하우스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스님 해민이 인천하우구 오고 가는 연락선에 사양도 부른다 피 베킨 사연만 남으라고요 조선처럼 왔다가 가는 사람아 아 인천하우구 오고에 휘만 내린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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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우주의 비반때린다